반갑습니다. 오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뻔한 흔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SBB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충분히 그렇게 시장을 흔들 수 있겠죠. 충분히 흔들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위로 갈 겁니다. HLB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오일선을 쉽게 주지 않고 있는 HLB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HLB가 쭉 올라서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죠. 1시부터 해서 밀리고 있는데 HLB가 이렇게 그냥 혼자서 밀려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학도 쭉 올라갔다가 좀 밀리고 있죠. 그러나 지금 골드만 제피모가 막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코스닥을 3천억이나 매수 중이죠. 3천억에 매수 중이고 코스피 1.3% 올라서고 있고 코스닥이 2.7%나 올라 있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흔들어서 주가를 끌어내렸죠. 끌어내리고 나서 오늘 다시 사고 있는데 어제 매도한 금액보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고 있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 보시면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하고 있죠.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티년도 조정하다 얘는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올라서다가 조금 흔들고 있죠.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방향은 위로 잡힐 겁니다. 위로. 위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근데 올라가다가 밑으로 좀 흔들어 버리면서 다시 아 무서워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내려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방향상은 위로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 코스닥족 매수, 세, 그리고 코스피족에 외인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올라서다가 조금 분봉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과열이 좀 일어났죠. 과열이 좀 일어났다가 어제는 과대낙폭, 오늘은 과열. 과열을 좀 시키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 아주 강하죠. 에로베우 중에서 에너지가 움직이겠다. 시장이 살아나면 에너지 먼저 가야지. 요런 분위기로 아주 강력하게 힘을 내고 있죠. 요런 상황에 제약바이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HLB도 올라서다가 오해선 부근에서 여지를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선 안자리에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가 시장이 조금 약세 분위기로 진행이 되니까 밀리고 있죠. 그러나 아직 3%나 올랐습니다. 3%나 올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라섰다가 지금 밑으로 밀리는데 요런 모습이 시장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웨이는 계속 사고 있죠. 웨이는 계속 사다가 한번 주춤해 주니까 시장은 크게 출렁했지만 다시 방향을 위로 잡고 있죠. 한번 밑으로 출렁해주고 나서 다시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다. 결국은 방향을 위로 잡아가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생명과학도 2.6% 정도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일단은 HLB가 방향을 위로 잡는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위로 갈 겁니다. 밑으로 내릴만한 요인이 사라졌죠. 리픽싱도 됐기 때문에 방향을 잡게 되면 HLB와 지금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죠. HLB가 내려오든 얘가 올라가든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명과학이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생명과학이죠. 완전 바닷건에 있으니까 HLB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결국 HLB가 올라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얘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방향을 근데 위로 좀 잡아줘야 되죠.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3% 정도 수준이고 PSMC 오늘 크게 흔들어 대죠. 크게 흔들어 대고 지금도 계속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지만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지금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시청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다. 앞으로 핫 치료제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이 시청은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말로 보물같은 기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보고 갈 만한 그런 기업 카티치로제는 엄청나죠. 또 펜실베니아 대출신의 의사들이 모여서 킴리아 개발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이니까 잘 될 가능성이 그 어떤 카티기업보다 더 높겠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크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테라피텍스도 잘 가다가 확 밀려보죠. 얘는 완전히 장난질이 엄청납니다. 시작 확 했다가 확 확 이러고 있죠.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시전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면 미증시는 똑같습니다. 계속 0.06%니까 괜찮은 상황이죠. 코스닥이 2.8% 오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지금 거의 미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완전히 여기는 제대로 작전을 걸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전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 뽕 터질 겁니다. 뽕 터지면 이렇게 하락하겠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아주 강력하고 계속 강력합니다. 제약바이오 괜찮은 분위기죠. 메이텍스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 HLB는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은 흐름입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시장 치수가 좀 올라가니까 다시 방향을 좀 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오일선 언제리에서 계속 오일선을 회복을 할까 말까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레벨 자체가 괜찮습니다. 3% 정도니까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발산이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 어제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공매도들이 많이 내려치고 또 사서 갖고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1.3%인데 그런데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0.03% 하락으로 마감했죠. 항생지수는 1.3%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미 증시가 2%로 고 보압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결국은 방향을 위로 잡을 겁니다. 위로 또 다른 어떤 인형의 파상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방향은 위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아마 0.5를 하든 아니면 동결을 하든 하고 나서 연설에서 유리한 연설을 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쪽으로 시장은 움직일 겁니다. 금리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방향을 시장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위로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100억이나 사고 있죠. 3200억 사고 있는데 이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 방향을 얘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죠. 이렇게 갈 거다.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제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와 이거 정말 위험한데 이러다 진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안 옵니다. 금융위기 안 옵니다. 그게 못 옵니다. 오려고 해도 못 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오려고 하죠. 주가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그런 분위기가 되면 금리를 바로 동결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재빠르게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지금 2년 동안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이 이리하든 저리하든 아직까지 쓸 카드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올라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HLB 흐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240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만 따라가 준다고 하면 얘는 방향을 아마 위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 위로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잡으면 얘도 따라서 가겠죠. 시장이 조금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방향성은 위로 잡을 가능성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